그냥 내가 선택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아 그 과정에 나는 번민과 고민이 많았다 그건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소위 말하는 내 피셜 아닙니까 누가 공감을 하겠어요 여튼 그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당당하게 표현 태도만 바꿔놓지 컨텐츠는 같은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협조합원이었던 것이 그 양반의 흠이다 그러면 드러난 흠이다 그러면 그 양반보다 그분의 흠이다 그러면 지금 잘 수행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사실 정무부지사가 딱히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잖아요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도의하고 소통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소통 중요하고 제가 너무 그 부분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센터장님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의 주제는요 역시나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인사청문회는 이제 다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양행정시장에 대해서는 임명까지 이뤄졌습니다 변호사님의 운간 시간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변호사님께서 사자후를 토하셔서 여기서 제주 도민 중에 제주시장을 할 만한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 강병삼 시장 제주시장 그다음에 이종우 서귀포시장 두 분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임명을 했는데 임명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임명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냥 너무 쉽게 임명을 하더라고요 둘 다요 아니면 한 명만 그러니까 강병삼 시장이 왜냐하면 의회에서 불채택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은 그래도 의회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지사로서는 소위 말하는 연피가 있으니까 임명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강병삼 시장까지 같이 임명한 걸로 보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뭐가 끊거나 뭐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배경을 의회의의 인사청문 결과까지 제치고 임명을 할 정도로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무리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후임자를 인선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미리부터 걱정을 해서 그냥 돌파한다 특히 도정의 초반기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고집 그런 게 발의된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정확한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요 어쨌거나 제주시장 임명한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 서귀포시장은요 서귀포시장은 사실 그분도 우리가 그분의 관련된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회의 판단을 저는 나름대로 존중하고 싶은데 국민의힘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자가 좀 있지만 불가피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또 동의를 해 줬거든요 그런 정도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시장으로 앉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임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완벽함의 기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는 예상은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당연히 서귀포시장은 임명 내정대로 도의회가 사실상 적격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전체적인 뉘앙스는 해봐라 이런 느낌이었고 제주시장도 부적격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지만 맥락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은 바로 다음 월요일 날 될 줄 알았는데 제주시장까지 한꺼번에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은 함께 이렇게 임명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신 겁니까 제주시장은 사실 몰랐었죠 고민이 아마 지사께서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께서도 고민과 번뇌의 끝에 번민이었나요? 아무튼 단어가 나왔던데 끝에 결정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니까 도의회 의장도 만났고 그런데 번뇌라고 하기엔 번뇌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번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번민이가 번뇌의 번민이 진짜 본 것 같은데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번민이 있었는지 도민들이 공감을 과연 할까요? 이미 결정은 다 돼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번민이 있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강병상이라는 후보자를 시장으로 안 하면 도정의 어떤 출발이 상당히 힘들겠다든가 제주시장의 어떤 지금 닥친 과제 당명과제 이런 걸 볼 때 가장 적임자가 강병상 후보자였는데 그런 약간의 지사 입장에서는 약간이라고 생각하겠죠 약간의 흠결로 그거를 배제하기에는 너무나 당면의 과제가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조지사가 기자회견은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? 비슷한 얘기 하셨죠 이런 얘기 했어요? 비슷한 얘기 했지만 어쨌든 이게 양해해달라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인사청문회 이전에 바로 직전에 김경학 도의장이 이례적인 멘트를 좀 했고 문제가 있다면 자신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도의회 의장이 이 얘기 또 같은 당에서 그 얘기를 할 정도면 뭔가 좀 얘기가 나오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었고 그리고 적격 부적격이라는 정확한 명칭까지는 안 나왔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오영훈 도지사가 김경학 의장까지 또 긴급히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김경학 의장께서 멘트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일종의 반대자를 설득하는 과정일 수는 있는데 도민이 원하는 거는 수사적인 범인이라는 단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원하는 거예요 왜 도지사는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 불가피성을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고 현정 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 아닙니까 그냥 내가 선택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 설득해서 아 그 과정에 나는 범민과 고민이 많았다 그건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소위 말하는 내 피셜 아닙니까 누가 공감을 하겠어요 여튼 팩트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임명했으니까 내가 책임 짓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당당하게 표현 태도만 바꿔놓지 컨텐츠는 같은 거예요 양해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제가 아까 좀 들었던 것 중에서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게 물론 이제 다른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임기 초반이잖아요 사실 오영훈 도지사가 초반부터 이게 잘못하면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외에는 또 끈끈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두 분 간의 혹시 정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두 분이 끈끈한 사이니까 그 정도 오해권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가 싶어서 그러면 이거는 초반에 도지사의 어떤 기백이 꺾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우리 얘기에서 고집 수준이 아닌가 좀 그런 평가가 돼서 좀 아쉽습니다 무리수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도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또 노당 위원장도 기자회견까지 하셨던데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자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고발하라고 한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보통 이런 거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지금 이미 고발한 농민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거기다가 더 고발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할 수도 더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당연히 고발이라는 국면으로 갔으니까 경찰이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떤 식음석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농지법 위반에 작용 의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건데 옛날에는 그냥 흔히 기준이 거주지가 어디냐 제주도에 살면 작용 의무가 가능한 걸로 봐주고 부산에 살거나 서울에 살면 안 되는 걸로 봐주고 점점 이제 강화되어 왔죠 사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농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대적으로는 예를 들어 스마트 농법을 한다 그러면 스마트폰 갖고서도 관수나 햇볕 이런 것들을 통풍 이런 걸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 변호사는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과 법원은 그 한계점을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낼 겁니다 이게 작용 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일단 고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에서 왜 직접 고발을 안 하냐고 여쭤본 것은 그런데 그 질문이 사실 국민의힘 그 기자회견에도 나왔었는데 이걸 직접 고발하게 되면 정쟁의 소재가 될 것 같아서 직접은 안 하겠다라는 것이 허용진 도당위원장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시면 되죠 뭘 또 변호사님 제가 거기까지는 다 보질 못해서 급하게 제목만 대충 본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기 초반인데 오용은 도지사가 보은 인사니 코드 인사니 그다음에 지금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자본들이 나오면서 도정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리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인사정책은 생각보다 도미인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것은 오용은 지사 측에서 겸허하게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굉장히 뭐가 달라질 것 같이 얘기하는데 별로 원도전과 달라진 바가 없었다라는 건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항상 어떤 행정부나 정부를 평가할 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항상 입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지사나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어떤 포스트에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을 하겠냐 하면 대강 정책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용은 도지사 초반에 인사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공감을 못 받으면 모든 앞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의심을 받게 되고 별로 호응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오용은 도지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 비교해 보면 교육감님은 대탕평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임명하신 분들은 인사청문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더니 예를 들면 전교주 출신 관련된 분들도 그런가요? 교육청 본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요? 교육감님이 배포가 크시네요 예상되었습니다 아니 김광수 교육감님이요? 갑자기 또 얘기가 좀 샌는데 본인은 임기에 한 번이면 조카다면서 연임 안 하겠다는 얘기 수차례 공언하고 뭔가 좀 선명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 아까 인사도 좀 다른 쪽에서 끌어온다라는 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김 교육감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데 선이 긁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쪽으로 얘기를 좀 돌려서 정무부지사 청문회 인사청문회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? 김희연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두 분은 직접 보셨거나 아니면 뉴스를 좀 찾아보셨거나 저는 봤습니다 저는 뭐 직접 보지 못했고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그다지 무슨 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이슈는 있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됐죠? 국회의원분들도 장관되시면 또 국회의원들 불폐 아닙니까? 마찬가지로 3선 의원의 불폐신화를 또 이어가는 아니요 뭐 그런 경향인데 상당히 부디 되게 좋았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통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의원들의 고성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거 빨리 답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역지사지라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인사청문회 유원들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칼날이 무뎌지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정무부지사?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선출직에 여러 번 나오신 분들은 상대방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검증하고 공격하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사실 두드러진 어떤 하자가 나오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정무부지사까지는 뭐 그렇게 검증하는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무부지사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히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김희연 전직 유원 삼선 유원 그리고 지금 정부지사께서 특별히 어떤 다른 하자가 있는 건 없지 않았나 크게 하자가 있지는 않았다 지금 문제 제기됐던 것이 농협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농협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농사를 짓는 영농인들 간의 자료적인 조합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일종의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조합원에서 계속 자격을 유지하면 여러 가지 금융의 혜택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농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그냥 농협 조합원을 또 유지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조합원이라 그러면 정치 선거에서도 나름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어느 조합의 조합원 내가 이라고 하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농지 업무 없어도 출자만 하면 농협 조합원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사실 신협은 되는데 농협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이 아니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사실 농지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강병상 후보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다고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분은 김의원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협 조합원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때가 좀 다르게 보이네요 문제의 어떤 경중의 차이인가요 그렇죠 경중의 아주 심각하게 차이가 있죠 같은 평면에서 삼선 도연의 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평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하자가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직전에 김의원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직전에 사실 양 행정시장 인사청문 문제로 해서 저희가 국민의힘 강충용 도의원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충용 의원께 좀 여쭤봤었거든요 인사청문회 담당은 아니셨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냐 했더니 김의원 정무부지사가 흠이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상대당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전직 동료 아닙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평이 굉장히 좋았던 분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협조합원이었던 것이 그 양반의 흠이다 그러면 드러난 흠이다 그러면 그 양반보다 그분의 흠이다 그러면 진짜 찾다 찾다 찾아내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요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을 정도예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역시 열심히 안 하셨죠 또 하나 나왔던 것은 제주도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근무 당시에 부하직원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솔직한 얘기로 별거 아니에요? 남 때리면 안 되죠 실제로 그분이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사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형사처벌을 안 갔다 그러면 그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지 한쪽의 얘기만 갖고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 때린 건 맞습니다 저 기자할 때 있었던 일인데 때린 건 맞습니까 어쨌든 어쨌든 어쨌거나 해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고 당사자와 원만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께서는 취재한 거라고 맞습니까? 아니 뭐 원만하고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복잡합니다만 여튼 네 알겠습니다 너무 하겠습니다 아니 저 지금 현덕기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김희연 정무 부지사 예정자께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나 싶어 아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개인적인 실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 깊이 차 파고드는 거는 그건 좀 잔인한 얘기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이다라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입장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병상 시장은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땐 전혀 실수가 아니죠 그건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땅을 잘못 썼나요? 그런데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은 있죠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였기 때문에 도의회 그런데 국회도 그렇지 않습니까?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이 내각으로 갈 때는 우리나라는 내각지와 혼합된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장관으로 임명될 때는 굉장히 뭐랄까 좀 후하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던데 제가 처음에 파리 안으로 굽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도처럼 좌우간의 어떤 실질적인 경합이 이루어지는 데서는 사실 여기 선출직에서 단순된 분들이 나름대로 참 내공이 쌓이신 분들입니다 아무나 되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나 깃발 꽂았다고 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동의합니다 TK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도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하자 있는 사람들이 안 걸러지고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 선거에서는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그 깃발도 4500표만 뒤집어 차이가 났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합지역에서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한꺼번에 다 돈 매꿈으로 매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구체적인 내용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좀 많이 여쭤봤던 게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제 주변에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내각제 하면 안 되켜 저 이게 검증이 되겠냐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의원 출신이 하게 되면 원래 의원 내각제에서는 검증이라는 게 사실 없죠 그리고 저기 제주도도 인사청문회 같은 게 없죠 제주도도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기관통합형을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고려는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토론회 때 나왔던 수준입니다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버리면 또 동민들이 어쨌거나 기관통합형 하면 안 되켜오라고 또 한 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분은 약간 좀 부정적인 분이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 아랫단계에 지방재단체에 기관과 의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 하는 그 문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들어봐야 되는데 원래 의원 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이 책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 저기 어떤 인사청문회 같은 걸 아예 안 하죠 다음 선거나 중간선거나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정치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걸러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의원 정무부지사는 도의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임명이 되면 지금 잘 수행할 거라고 두 분 보십니까 사실 정무부지사가 딱히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도의회하고 소통 잘 안 될 거거든요 소통 중요하고 또 조직회 보시면 1차 산업이 정무부지사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놀면 안 됩니다 도지사의 어떤 대행 그것도 있지만 산업적으로도 있으니까 그 부분 놓치시면 안 되죠 여태까지는 별로 딱히 할 거 없는 자리를 지금 하고 계셨구나 모르고 이제까지 정무부지사님들 보면 딱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정무부지사 때 일 많이 하시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그 부분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어쨌든 통과되셨고 또 3선에 정치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하게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그 질문이 많이 나왔던데 이거 발판으로 해서 다음 선거 출마하는 거였냐 안 하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안 하시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까 헷갈리긴 한데 명확하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이거 짧게 해야 됩니다 20초나만 네 정무부지사가 다음 도지사에 도전할 정도의 정치적인 어떤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을 잘 임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정무부지사서 뭔가 두드러진 일도 잘 안 하고 저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튼 저는 부출마의 한 푼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주연석 인사청문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물론 이슈가 많았었고 도정 초반이기 때문에 우영훈 도지사의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힘이 있을 때고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인사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일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었거든요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정말 정권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하라는 얘기시죠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잘해야죠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 전망대 오늘도 현덕교 변호사 강원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